파티 행복의 종이 울려오면 난 태어나서 처음으로 정의 문이 열리고 전혀 안는 우리들의 사랑 얘길 더는 기다릴 수 없어 가득한 성될 거야 죽인다 윈 그렸지 않으니 파티는 매시정 가게 시작돼 행복의 종이 울려올 때 아아 종소리 울려 종소리 울려 이제 잠시만 우릴 위한 종소리가 들릴 거야 기다리던 시간이 다가왔네 그려왔던 날이 찾아온 거야 행복의 종이 울려 우리 모든 순간에 암흑에 암흑에 저의 기회가 그 다음 시간에 이젠 와 저의 가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